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과 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. 지난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통해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건데 검찰은 보도에 인용된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. 심가현 기자입니다. 국회의원을 간 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어섭니다. 검찰이 대선 당시 허위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김 의원의 보좌관 최 모 씨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최 씨의 주거지와 인터넷 매체 허무 기자의 자택, 해당 매체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당시 두 사람이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우영 수사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. 지난해 3월 이 매체는 부산저축은행 관계자와 당시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간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조우영이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라는 관계자 말에 최 전 부장이 윤석열이 그런 말 했다며 맞짱구쳤다고 보도했습니다. 하지만 검찰은 대화 속 목소리가 최재경 전 부장이 아닌 제3자로 녹취록 자체가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최 씨와 허 씨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 조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.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.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